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 입니다 귀농한 친구가 농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얼마전에 전화가 왔는데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얼마 내야 되는가 이런 문의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해서 8년 이상 재촌작용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아니고 감면이죠 비과세가 아니고 100% 감면되고요 원래는 감면되면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는데 또 농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러나 무조건 안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죠 첫 번째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거주요건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이 3개 중에서 하나만 해당되면 됩니다 세 가지 모두 다 해당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또는이죠 또는 그래서 이 3개 중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이 입증자료는 법의 입증자료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농사 지었다 실제 거주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요 당연히 주민등록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요즘은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거주 안 했으니까 그 세무서에서는 휴대폰 통신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직장 간 낮에는 어디 다른 데 갔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밤에 휴대폰 그 집에서 통화한 거 농지 소재지 근처에서 통화한 기록을 제출하라고 까지도 하더라고요 따라서 실제 농사를 지어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경입니다 자경이라는 건 스스로자자 스스로 경작할경자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지 가족이나 세대원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세무서에서 질문하는 게 8년 동안 농사 지었으면 무슨 농사 지었나 벼농사 지었냐 아니면 뭐 참깨를 심었느냐 이런 걸 묻는다고요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대충은 8년 동안 농사 지었으면 알겠죠 그런데 농사를 전혀 안 지었으면 아마 그런 질문을 하면 당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벼농사를 지었다 하면은 국토지리원 연도별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진짜 벼농사를 지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직접 농사 짓는 경우 자경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경우 가족이 지어도 소용이 없다 자 세번째 소득요건입니다 소득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미만 3700만원 이상 딱 3700만원이라도 자격농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단 연금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은 3700만원 이상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3700만원 국민연금이나 이자소득 이런 것은 있어도 농사진대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리고 본인소득만 해당됩니다 배우자소득은 3700만원 이상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용도지역인데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면 안됩니다 도시지역에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있죠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곳에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안되고요 다만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 취득했을 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니었는데 추후에 용도지역이 변경돼서 이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됐다면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됐다면 3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만 감면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작기간인데요 8년 이상 계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경작을 해야 됩니다 계속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간헐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농지법에도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이거나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이런 경우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이런 경우 농사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차 위탁 경영이 가능하죠 그렇게 간헐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8년 이상인데 이때 8년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 되겠죠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부터 취득한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되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농지 취득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승여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도 당시 농지이어야 합니다 양도일 이전에 만약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서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게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형질변경을 했다면 세금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 당시 농지이어야 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 한도가 1년간 최대 1억원입니다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니까 1억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세금이 1억 5천만원 나왔으면 1억 빼고 나머지 5천만원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액이 한도가 1억이니까 굉장히 크죠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2억이 나왔으면 1억만 세금 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간 최대 1억원이고요 5년간 누적해서 최대 2억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필지가 있다면 12월에 계약을 했다면 두 필지가 세금을 합하니까 2억원입니다 이런 경우 12월에 계약을 했다면 필지별로 분할해서 하나는 12월에 매도하고 나머지는 1월에 매칠 상관이죠 1월에 매도하는 걸로 해서 하면은 각각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1억 1억 해서 2억까지도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